안녕하세요. 권능 스페셜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뼈는 몸의 형태를 유지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뼈가 손상되었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부터 치료받은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지금 함께 만나봅니다. 교회에 가까운 딸의 집으로 이사온 조영순 권찰 한창 이삿짐 정리 중이었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들려고 하는 순간 화분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화분을 끌어안고 옮기려고 하는데 못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엉금엉금 켜서 여기 올라와서 여기를 들어놔서 얘한테 전화했어요. 나 허리 다쳤다고 엄마가 괜찮아? 어떻게 다쳤어? 어떻게 해서든게? 어? 허리만 그러고 허리만 와서 보니까는 엄마가 쇼파에 그냥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뭐 어떻게 허리도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손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갔더니만은 거기서 엑스레이랑 막 그런 거 다 찍어보더니 12번 흉추가 압박골절 됐대요. 엄청난 고통으로 3개월간 움직일 수도 없으며 이후 물리치료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 예 못 움직이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주 뭐라고 표현을 못하게 너무 그냥 아파요. 아주 그냥 움직이지 못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죠. 3개월 동안을 누워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데 일어나지도 말고 누워서 소변을 다 받아야 되는 건 거예요.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갖고 소변을 이렇게 눌려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허리를. 근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소변줄을 아예 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의 실수로 크게 다친 조용순 권찰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봤습니다. 그 전에 내가 교회를 나가다가 그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조금 다니다가 안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더 크게 걸린 거죠. 뭐 그냥 그냥 세상적으로 산 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목사님하고 당회장님하고 찍은 사진을 그걸 줘서 내가 여기다 품고 맨날 환자 기도만 받았어요. 그 당회장님이 기대해 주시면 나라고 받았죠. 그러던 중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면 주일은 지켜야 되는 그 생각이죠. 근데 저기 외출증을 안 끊어주는 거예요. 병원에서. 얘가 가서 말해도 안 끊어주더래요. 근데 어떻게 준영이가 해서 그 외출증을 끊어서 이제 휠체를 타고 간 거죠. 휠체에 타고 가는 동안에도 이제 힘들게 가셨죠. 보조기 차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왜냐하면 3개월을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한 상황인데 뭐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한 5일 만에인가 그렇게 해서 갔으니까는요.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눕지 못하니까 엄마가 그래갖고서는 차에서 할 수 없이 이제 차가 이제 좀 많이 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 상태로 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에서 들이게 된 거죠. 네. 본교회에 다니면서부터 주일 성수는 꼭 하고 싶었던 조영순 권찰. 비록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고 당의장님 저기 뭐야 기도 받고 그러고 앉았다가 내가 재채기를 한 세 번인가 두 번인가 했지 그랬더니 허리 아프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재채기 못하거든요. 큰 재채기를. 그런데 두 번을 영거포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엄마 허리 안 아파? 그래서. 아니. 그랬더니 엄마 그럼 나와봐. 그렇다고요. 그래서 차 막으러 나가세. 나가니까 나는 안 아파. 엄마 빳빳히 서봐. 그래서 빳빳히 섰어요. 그래서 나 안 아픈데 그러고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둘렸어요. 내가 허리 운동한다고. 그런데 안 아픈 거예요. 건강해져 두 발로 걸어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병원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갔으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한 병실에 있는 사람이 실체 타고 왔는데 내가 그냥 걸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면서 아니 어떻게 걸어 들어오냐고. 그래서 교회 가서 다 놨어요. 그랬죠. 생명의 재단을 만난 후 황혼의 나이에도 정정하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감사한 조영순 권찰. 그런데 엄마가 내가 신앙상을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고 그러신 게 작년 당연히 생신 때였어요. 그 기점이. 그때부터 그때 엄마한테 근본의 소리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교회하고 여기는 다르니까는. 다른 데서는 그냥 말씀하는데 여기는 뭐가 이제 악이고 뭐가 선이고 그런 거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게 다르고. 감사하죠. 뭐 감사하고. 저기 당 회장님을 내 마음속에 더 있다고 그래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 표현하기가 좀 그러네 내가. 또 사망하게 된다고 그러나. 당 회장님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민중앙교회 예능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도명숙 집사입니다. 그때 5월달쯤 된 것 같아요. 레이족팀 레슨을 하고 한국무용 수업을 다 끝난 다음에 단원들이 서로서로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참 시원하겠다 나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누워서 어깨 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다가 팔을 두는 동작이 있었어요. 그냥 문질러주는 마사지가 아니라 좀 과하게 스트레칭을 하는. 무용수들이야 좀 하는 그런 스트레칭법. 좀 그게 무리가 됐는지 하고 나서 팔이 안쪽으로도 못 움직이고 위로도 못 움직이고 옷을 탈의할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육이 아픈 느낌이 아니라 이쪽 안쪽이 칼날이 지나가는 듯하게 이렇게 좀 날카로운 것이 지나가는 것처럼 쓸리고 아프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잘 때도 왼쪽은 돌아 누워 잘 수도 없고 하루 정도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계속 아파 왔었어요. 그렇게 돼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이쪽 안쪽에 손상이 돼서 이쪽에 염증이 생겼다고 그렇게 된 상황이고 2주 동안에는 팔을 울려도 안 되고 내려도 안 되고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황이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낮에는 계속 학원을 다니고 레슬리 계속 있고 저녁에는 또 예술단 특송 연습이 있어서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 너무너무 아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용할 때마다 삐뚤어진 상태에서 무용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정말 너무 치명적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그때부터 통일자복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나를 비우는 게 영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당회장님 생신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게 된 상황이죠. 드디어 생신예배 당일. 예배를 마치고 행복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에 들어갔어요. 되게 사무여에서 거의 앞자리에서 뵙게 됐거든요. 지나가면서 악수를 했는데 악수만 하려고 했는데 침이 어깨에 얹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됐다. 이런 마음. 됐구나. 이런 마음이 정말 가슴 깊이부터 차오르더라고요. 당회장님 생신 날 또 저희가 예술단이 특송하는 금요일 날의 특송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무용실에 올라가서 연습을 할 때 그냥 믿음이 쥐어지니까 팔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쑥쑥 올라가는 동작이 잘 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날개를 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된다. 되는구나. 이런 마음에 정말 행복했어요. 저녁에 특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정말 가볍게 무용을 그날 특송을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치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으로 온 영으로 꼭 전화되어서 체르살렘에서 뵐게요. 사랑하는 목자님. 예술자님 목자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할래주자. 베트남에서는 교회도 모르고 말씀도 몰랐습니다. 같은 고향에서 온 딸의 친구인 리우 구혁자님에게 전도받아 만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4년 전부터 어깨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큰 병원도 많이 다녔었고 약도 많이 먹어봤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항상 어깨가 아파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만민학의 수련회가 있는데 목자님의 기도를 통해 사람들이 많이 치료받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읽으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수련회 교육때 당의자님께서 환자 기도하시는 중 어깨에 찌릿한 느낌이 들었고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으로 올라가 간증했습니다. 어깨에 힘줄이 파열돼서 농사일을 하기도 힘드신 그런 상황이신데 지금 기도받으시고 어깨 어떠세요? 어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지? 막 가상에 다 나와. 지금은 건강하고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나중에 베트남에 가면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든 일도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베트남 사람입니다. 제가 무릎에 약 십몇 년 전에 무릎에 통증이 너무 많이 아팠었고요. 밤에 그거는 잘못 자요. 세 번째 날 아침에 이수진 목사님이 뵙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통증이 약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연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끝났고 방에 들어오는데 언제 통증을 치러 이렇게 받은 언제 통증이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에 잘 자셨고요. 무릎에 지금 하나도 안 아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 11일날 토요일날 놀이터에서 친구랑 같이 놀다가 손이 미끄러졌나봐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떨어지면서 너무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이제 단물 뿌려주고 그들은 이제 아이가 너무 통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월요일날 이제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왼쪽 팔목이 골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골질이 된 걸 알았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좀 처음에 의아하긴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통증을 느껴서 진통제도 먹고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가 통증을 못 느끼니까 수련을 가기 직전에 그 시간이면 벌써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붙은 줄 알고 다시 사진을 찍게 됐어요. 하나도 안 붙은 거예요. 뼈가.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아버지 무슨 뜻이 있으시겠다. 수련에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수련을 가게 됐죠. 21.1도입니다. 수련을 갔다 와서 8월 8일날 다시 이제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었는데 한 3분의 2가량이 붙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붙지 않고 조금 남았을까 하는데 당의자님께서 첫날 오늘 이제 교육을 참석하신 분들은 다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고 혹여 이제 치료받지 못하면 캠프파이어 때 다 치료를 받으시라고 그리고 잘 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혹여 이제 치료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밑으로 보시는구나 그런 주가를 받게 되니까 별 걱정 없이 또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이제 가보니까 다 붙었더라고요. 2015년도 만민학의 수련회에서 이렇게 또 천상의 바람이 부는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게 아이한테도 저희한테도 다시 믿음이 심어지는 계기가 되고 또 천국에서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아버지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자님 사랑해요 제가 목수 일이라서 군부대 짓다가 이제 그거 2m 10 정도에서 떨어졌는데 의식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근육이 어깨가 큰 게 파일이라 해가지고 3cm가 찢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0.27 뼈가 또 자라 있고 이제 당장 수술 들어가는 식으로 처음에 와서는 교회에서 물을 단물 두 병을 떼고 집에를 못 가겠더라고요 10m를 못 걸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막 손이 막 쩌렛쩌렛하고 막 진동이 오면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지만 당기고 막 절이고 막 뭐 막 이렇게 막 갈가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에드블룸 고흥굴릭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퇴근 무렵에 새벽일도 나가야 되고 이 현지 상황으로 내가 도저히 현실을 봐서는 거기에 참가해서 같이 동창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일단 거절을 했어요 그때 딱 내 마음이 오는 게 하나님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순종하는 차원으로 이제 갔죠 토요일마다 한 번도 안 봤고 그냥 수련은 무주에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엣치빔 같이 생기는 건데 엣치빔처럼 그렇게 무거운 것은 아닌데 도르래 그걸 끌어올리려면 위에다 매달아야 되니까 그런데 한 3m 이상 그게 150km 나간대요 그런데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래 둘이 들어서 옮겼다니까 150km 짜리를 그런데 옛날 같으면 엄두도 못해요 그리고 이 손으로 머리를 감지를 못했거든요 머리 열그만 이렇게 하고 이쪽 어디를 못했어요 이 손이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 자유롭게 하지는 못해요 오른손을 했어도 그랬는데 지금 막 아무렇게나 막 다 하고 자연스럽게 이거 이제 치러봤던 증거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11월 7일날 제가 조금 빠르게 걷다가 미끄러져서 제가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주고 통증이 굉장히 심했죠 그 안까지 같이 부축해서 들어가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간호사 아시는 분이 오셔서 혹시 골절이 됐으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119 불러서 엑스라이드를 찍어보라고 하셔서 병원에 가서 엑스라이드를 찍어봤죠 고관절 밑에가 고관절 밑에가 부러져 있었어요 한 한 달 이상을 꼼짝 안 하고 누워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원은 하지 않고요 이제 집에를 갔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치료해 주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확 오게 됐고 또 먹자님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굉장히 편안했어요 그게 이제 토요일날 밤이었고 그래서 뭐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죠 아파서 옆으로 돌리지도 못하고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전혀 못 움직이는 상황인데 화장실도 못 가시고 뭐 앉은 자세에서 눕는 것도 전혀 못 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셨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아빠랑 저랑 거의 들다시피 엄마는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여서 엄청 심각했었죠 주일날 목자님께 기도 받으면 빨리 치료받겠다는 그런 마음이 와서요 예물 준비해서 위원자님께 부탁을 드리고 아 목자님이 이때쯤 기도를 해 주셨겠다 그런 마음이 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쯤부터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잘 잤고요 월요일부터는 통증이 거의 없어졌고 그리고 뭐 걸을 수도 없었잖아요 근데 통증이 없으니까 걸레봉 잡고 겨우겨우 걸어서는 갔어요 그게 월요일이었고 화요일날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설 수 있게 됐고 수요일날은 보조기 잡고 걸을 수 있게 됐고 목요일날은 보조기 없이 걷게 됐고 9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가서 찍었더니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시더니 뭐 엑스레이 상으로는 별 이상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주에 교회를 가서 또 저희 사무실도 3층이고 계단을 엄청 많이 올라다녀야 되잖아요 지하도 내려갔다가 또 사무실 3층도 막 올라갔다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계단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더라고요 목자님의 권능으로 아버지께서 신속히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목자님 목자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감사합니다 전철 제시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권능 스페셜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로부터 치료받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셨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신속히 치료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사건 사고로부터 치료받은 성도님들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전하는 권능 스페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